자는 거 깨운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잠깐 나왔어 그 사교적이고 잘생긴 사람 그 인간이 부스럭돼서 잠이 다 깼거든 넌 절대 깨우면 안 되겠네 그런데 날 깨운 남자 웃음기 가시니까 인상이 확 달라 보이더라 뭐라고 할까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참 와 바람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식당 칸에 따뜻한 아몬드 우유라도 있나 물어봐야겠다 잘 자고 내일 봐 창문 잘 닫혀있나 확인해보고 또 누워 꼭